이제 하은이가 무대를 또 이어갈 예정이니까 다들 멋지게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조재금이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지켜보시고 쉬는 시간 하면 되겠네요. 마지막 조재금 메들리 하나 드리도록 끝내주시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시고 글렀어 이쁜한 사람들은 글러먹었어 글렀어 어차피 너 말고도 모두 이 사랑을 노래해 더 많은 걸 노래하고 싶어 차라리 어제 본 영화라든지 갑자기 뜬 생각도 안 돼 Go, love me, go, love me, go, love me, go, love me, go 날 좀만 내버려둘래 Go, love me, go, love me, go, love me, go, love me, go 사랑하려면 그만하고 싶은데 Love me, love me, go, love me, go, love me, go 언제나 너를 생각해 갑자기 든 생각도 안 돼 고글고글 걸어가 아슬아슬 피해가 너를 마주칠까봐 길을 떠돌아가 고글고글 걸어가 아슬아슬 피해가 너를 마주칠까봐 길을 꼭 숙인 새의 눈 후원해 후원해 잊으려 후원해 후원해 부서나려 를 1, 2, 3, 4 요즘엔 내 주변 것들이 바쁘게만 돌아가고 있네 나도 그 안에 들어가서 속도를 맞춰보고는 있네 분명히 건물이야 금방 징겨나갈걸 속도를 잠깐 흔들렸지만 불꽃힐걸 속도를 잠깐 줄여 내 시간을 만들고 우리가 매일 얘기하던 곳으로 자립떡 그렇게 간다 오와이 너에게 간다 오와이 너에게 간다 오와이 너에게 간다 오와이 오와이 너에게 간다 오와이 너에게 간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